그렇게 경계할 필요 없어요. 나 두 사람이랑 같은 편이에요. 글쎄요. 난 비밀을 지키려는 쪽이고 새아신 발설하려는 쪽 아니었어요? 난 그냥 기태한테 선물 하나만 받으면 돼요. 선물? 진짜 작은 선물인데 안 주고 버티네요? 새아 씨도 많이 힘들었겠어요. 공기태랑 결혼하는 거요. 겪어보니까 알겠어요. 중간에 접을만 해요. 별로 딱히 힘들었던 기억은 없는데? 네? 뭐 자라온 환경이나 경험치가 너무 다르면 문제가 되겠죠. 저거 참 남은 같은 편이라면서요. 여자들끼리는 남 씹으면서 친해지는 건데 그 맛은 모르시네. 누구 씹었어? 누구겠냐? 대체 이 황당한 조합은 뭐야? 내가 왜 여기 껴셨어야 되냐고. 새아 씨한테 무슨 선물 주기로 했다며? 어? 뭔지 몰라도 얼른 줘버리지 그래? 왜? 많이 비싼 거야? 응? 돈도 많이 벌면서 좋음스럽게. 와 날씨 죽인다. 줄게. 추워. 벗고만. 기태야. 나 오일 좀 발라줘. 어 그래 뭐. 그래야지. 어. 나도 발라줘. 오히려 나중에 바르고. 분위기 좋은데 우린 빠져주자. 어. 그래 그러자. 우리도 어디 가서 분위기 잡자. 야 가긴 어딜 가. 보는 눈도 있는데. 어? 아니 아니 스톱 거기서. 또 주장미 빼돌리려고 그러지. 내가 두 눈씩 밖에 쳐다보겠는데. 멀리 가지도 못할 거. 그냥 놀기나 하지. 그러죠. 주장미. 놀자. 구워. 야. Until next. 제발. 야. 야. 야 오빠 어떡해 어떡해. 어떡해. 저 새끼가... 야! 난 같이 달자! 누나야... 누나야, 도와줘! 누나야, 도와줘! 내 애들도 아니고... 아... 귀찮게 하네... 널 부끄러워, 이 거짓말씨들아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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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... 아휴... 아휴... 누나... 여기까지는 뽑아주는데... 놀아야죠... 아, 아... 난 그게 안 돼... 가자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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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보면 두근두근 내 가슴이 바짝바짝 내 입술이... 어제도 설레임에 잠을 설쳤죠... 왜 이러는지... 정말 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... 삐죽삐죽 머리 끝이 짜릿짜릿 내 온몸이... 오늘 보니 얼굴이 아름거려요... 나 정말 참을 수 없죠... 그래 내일부터 우리 예쁘게... 잘 살게요!